양고기술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이구요 양고기를 넣고 빚은술 양고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기법입니다 찹쌀한섬을 평소의 방법대로 물에 풀려 밥을 찐다 살찐 양고기 7근으로 14냥 삶아서 쓴맛을 제거한 살고시 한근을 모두 양고기와 물을 많이 넣고 푹 구르게 삶는다 집을 7근 남겨 앞에서 찐 밥과 함께 섞는다 목향 한양을 넣고 함께 술을 빚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된다 10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고 그 맛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쉽습니다 isons tast 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